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금상 받았습니다 삼목판 한판을 금으로 이루어진 금상 아유 세상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수량이 얼마 안되는게 아쉽습니다 자 몇번까지요 잠시만요 자 오늘 특가 50% 할인 금 11종 모두 10만원 42번부터 47번까지면 몇개에요 아 나 그 계산은 못해 자 다육들은 온라인에서 현재 매출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매장이고 오프라인은 하지 않는 매장 왜요 바쁘니까 농사지키가 이 있는 아이들을 종자로 구매해서 전체 다 늘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유 재주가 재주가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종자를 한판 사서 자 늘립니다 어떻게 늘려요 자 예를 들면 자 원종 방울복랑금 가을되면 어떻게 커팅해요 커팅합니다 한 제가 얼른 샀을때 5,6개정도 커팅합니다 그러면 현재 요정도의 크기를 방울복랑으로 구매했었을때는 약 3만원정도 구매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최소한 3개정도만 커팅해도 3만원 나오죠 재테크 재테크 아유 좋아라 그 다음에 얘는 원종이었고 자 원종하고 방울하고는 이렇게 입장 크기가 다르죠 얘는 원종 방울복랑금이 3만원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방울복랑금 환협이죠 넓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른 보니까 몇번 몇번 할 것 없어요 그리고 얘는 현재 온라인에서 다육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5만원 괜찮죠 그러면 두개 합하면 8만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이 라즈아가금 얘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3만원 3만원정도 물론 더 비싸고 더 쌀 수는 있지만 다육들에서 온라인에 올린 금액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레몬로즈금 레몬로즈금은 한 2만원정도 하죠 예 메비나금 2만원정도 합니다 아리아스금 이 정도는 보통 한 15,000원 2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까 3만원 5만큼 8만원이었죠 10만원이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1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표를 받잖아요 만원씩만 잡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21만원이구만 제가 맞죠 그러니까 오늘 특가 50% 금 11쪽 모두 10만원 계산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으시죠 무턱대고 그냥 50%라고 하면 어디서 파는거를 50% 자 그러면 자 45번 사진 찍었어요 자 똑같은게 45번은 자 요 아이와 같은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요 42번 하나 둘 셋 어우 틀려요 여기 금이 하나씩은 틀릴 수 있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메인으로 짠 원중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라즈아가금 이렇게 6개 정도를 말합니다 6개가 15만원 더 되는구만 그리고 하나에 만원씩 더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42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틀려요 아까 라즈아가금 있었죠 그 다음에 얘가 소인제금이고 이 정도면 얼마에요 소인제금이 이 정도면 한 3만원 더 간다 이 정도 금발연 좋은거 아휴 어디갔어 잤대 여기 여기 이 정도 금발연 좋고 이 정도 포스라는거는 3만원 더 가죠 만약에 얘가 4만원 5만원이면 9만원 예시 아유 고파 그리고 아까 그 임 임 2만원 2만원 맞죠 그러니까 42번은 오늘 특가 50% 할인은요 그냥 인사성 멘트에요 몇 프로요 50% 훨씬 더 되는 할인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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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11종 모두 드리는데 10만원 예 다육 드립니다 가격은 소매가 아니고 여기는 소매는 안하고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온라인에서 현재 상위 그룹인 다육들이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자 43번 봤죠 번호 봐봐 소인제금을 원하면 43번 자 그 다음에 43번 같은 아이가 여기 있어요 44번 맞죠 자 소인제금 어머 세상에 얘는 금이 더 좋아 그렇게 말하면 안돼 또 44번만 자꾸 달래가지고 방울복랑금 얘는 또 수박금이네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그러니까 골고루 닦은 말이죠 소인제금이 조금 아쉬웠더니 방울복랑금이 훨씬 수박금 수박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원종방울복랑금 그 다음에 레몬노즈금 메비나금 라즈아가금 그 다음에 야는 서비스 이게 15만원인데 그래도 결제는 10만원이에요 아유 진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제가 44번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잠시 옆에 두 개 더 갈게요 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냐 업체분들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영상을 닮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와 농사지였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래서 바빠서 구독자님 응대가 안돼서 매장 오픈을 안된답니다 자 44번까지 갔죠 그 다음에 자 여기 46번 어머 세상에 뭐가 바뀌었는지 퀴즈 낼까요 아우 참나 라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걔하고 얘하고 뭐가 바뀌었게요 아 소인제금이 없네 예 라즈 집시금이죠 집시금 어머 내가 집시금 하나 요만하나는 거 15,000원에 영상 담았다요 그랬더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특가 자 잠시만요 46번이고 50% 할인이 훨씬 더 됩니다 50%가 훨씬 더 됩니다 11종 모두가 10만원입니다 예 다육들인데 온라인에서 현재 판매하는 금액보다 50%가 더 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종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라즈아가 집시금 메비나금 레몬노즈금까지가 약 15만원 정도 결제는 10만원이란게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예 정말 고맙다는 서비스 그리고 아까 바뀐 게 집시금이었죠 어 퓨즈 됐어요 어머 세상에 정답 발표는 왜 안 했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소인제금과 예 맞습니다 소인제금과 저기 이 집시금이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47번 똑같아요 집시금 맞죠 아유 오늘은 또 햇빛 조명이 참 멋지게 나왔네 그죠 아유 얜 또 뭐가 좋아요 금발연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특가 50% 할인 금 11종 모두 10만원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풀어드릴게요 얘가 3만원 현재 다육들이 온라인에 판매하는 금액 방울복랑금이 5만원 나즈아가금이 2만원 집시금이 이정도로 2만원대 판다는데 맞아요 메비나금 레몬노즈금 다 2만원 정도씩 이렇게만 계산해도 얼마에요 8만원 10만원 16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 둘 다금이에요 다금 아유 좋아 다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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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립니다 다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다육들에서 준비한 50% 할인이고 금 11종 모두를 10만원에 42번부터 47번까지 어우 끝내고 집에 갈까요 잠시만요 요걸 줘 요도도도 오 얘네들은 또 잠시만 보고 갈게요 자 지난번에 저도 그 종자를 셋을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종자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정심을 해야지 그래서 한수 배우고 갔어요 자 요 아이들은 정말 좋은 아이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육이를 농사짓는 곳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그 주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대단히 명품 다육이만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그 명품 종자를 그대로 적심을 해서 자구를 받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 야 애들도 비싸면 어떻게 해서 다 남 미워 아우 다 남 밉다 아 땡 잠시만요 오늘 특가 50% 6종 모드가 13만원인데 제 생각에 3개 가격이면 13만원 넘거든요 그러면 3개는 선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개가 13만원이 되냐면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체르니 이 정도면 얼마예요 모주 있고 여기는 모주 당연히 있죠 모주 있어 모주 없이 얘기가 어떻게 나와 실생을 여기 다육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생을 하면 아이들 얼굴이 10개가 나오면 10개가 다 틀리대요 그래서 실생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대요 그래서 대부분 적심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아이들만 그 또다시 적심을 해서 키운 아이 맞죠 그러면 제가 생각에 최소한 작년 봄이나 재작년 가을에 적심을 해서 뽀그리를 작년 봄에 해서 뿌리까지 내린 아이들 아우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가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특가 6종 모드는 품종이 뭐가 있나가 중요합니다 자 50번이에요 50번 보이니까 여기 체르니 그 다음에 린지아드 맞죠 그 다음에 얘 랑콤 저 랑콤 봤어요 선키스트 마리에타 마리에타 진짜 샀어 마돈나 이렇게 마리에타 마돈나 랑콤 3가지의 가격이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선키스트 랑콤 이렇게 3가지는 아마도 선물처럼 받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도 같아요 자 체르니 랑콤 맞죠 아우 세상에 마돈나 얘 제이드스타도 있어 여기 제이드스탄 이 정도에 몇만원인데요 최하 3만원 넘어요 그때 제가 판 기억으로 3,4만원대까지 갑니다 자 49번 얼마 결제해요 13만원 최고의 좋은 품종이고 내가 다시 종자를 써도 손색이 없는 명품의 아이들 맞죠 49번 그 다음에 48번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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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오아시스라고 써있죠 맞죠 내 말이 체르니 메린 그릴 랑콤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3가지의 가격으로 3가지는 보너스 자 그 다음에 51번 자 얘도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아우 세상에 선키스트 제이드스타 레드와인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제가 블랙로즈 스탠다드를 예 지난번에 얼마였었어요 그 정도에 어머 나 기억해요 그거 샀어 그거 샀어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 그러면 얘가 크기가 조금 작은 아유 1년은 키워서 적심하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 3월에 적심하면 딱 좋을 아니면 올가을에 적심하죠 뭐 자 51번이었습니다 결제 얼마 하냐면 욕종 모두 13만원 온라인보다 50% 저렴 하나 3개 가격으로 3개는 더 받는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우 세상에 여기 봐봐 사랑 와 써있잖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종자를 뺀 데서 받은 자 마돈나 오 가자 가르시아 요즘에 나오죠 가르시아가 조금만 포스 있으면 20만원대 제가 영상 담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 아는 거 맞네 자 52번 맞습니다 6개인데 3개 정도의 가격에 3개는 선물 자 그 다음에 53번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어머 세상에 메릴 그림 체르니 어머 세상에 체르니가 얼만데 아우 받았나 요즘에 그죠 명품에 끼어서 다 내가 받았나다 하는 애기 자 이렇게 해서 53번 사진 찍었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다른 채널 안 갔어요 그랬지 왜 56번 잠깐만 기다려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4번 썸키스트 가이아 가르시아 체르니 어머 4개가 그러면 5만원씩만 해도 20만원인데요 아우 자 54번 잘못한 거 아녀 참 나 자 54번 예 6개 모두 13만원 결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자 그 다음에 55번 마돈나 랑콤 체르니 제이드 스타 예 린제이드 예 린 잠깐만요 오 내가 아까 린 제이드 린 제이드 그러니까 내가 안 키운 거는 이렇게 이래서 거짓말을 못해 자 55번도 13만원 결제하시면 예 맞습니다 6종 모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 가격에 3개는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이요 어머 세상에 마지막까지 보신 분 빨리 전화만 하고 봐 잠시 끊고 자 자 자 오늘 특가 아유 미워라 오늘 특가 50% 50% 할인이라는 뜻은 현재 다육들이 온라인의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50% 할인을 하는 거고 6종 모두 13만원이면요 제 느낌으로 3개 가격에 3개를 선물로 받는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자 다육들은 전화번호는 여기만 있어요 맨 위칸에 있습니다 자 얘가 왜 좋아요 어우 잠시만요 마돈나 체르니 랑콤 린제이드 썬키스트 마지막에 스텔라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아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그 맞습니다 그 다육이농사를 부부군이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짓는 곳이 다육들 다육들은 오프라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우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주소 좀 찍어달라 그러면 아 죄송한데 못 옵니다 방해가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날마다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소화하기 어려워서 예 그래서 전화 문자 전화도 안 받죠 문자 주문을 받아서 택배만 가능한 곳이 바로 다육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은 50%라고 했지만 현재 온라인보다 최소한 50% 이상의 할인 품목만은 골라골라 산목판 한 판씩 영상에 담았습니다